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공산치아 루마니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단임 목사였던 조셉톤 목사는 그의 큰 영향력으로 루마니아 공산정권과 독재자들에게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 공산정권은 국제 여론 때문에 그 목사를 사형시키지 못하고 미국으로 추방시켜버렸는데 조셉톤 목사는 풍요로운 미국에서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목사에게 당신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제게는 단 하나의 신학밖에 없습니다. 순교의 신학입니다. 드디어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동국권에 자유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드디어 동국권이 개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 질문에 조셉톤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습니다. 그 대답에 의아해진 기자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공산정권이 무너지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두렵다니요.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의 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동국권이 개방되어 내 조국의 교회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필립 얀씨는 그의 책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각 나라를 여행하면서 나라마다 기도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주님 이 고난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반면 가난한 나라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주여 이 고난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고난 해결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이길 힘입니까?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고난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내 영적 능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6.25 전쟁 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게 된 요즘에 우리나라로는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경제 성장과 영적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주상은 주님의 상이 아니라 우상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면 넉넉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위해서 온갖 잡심들을 더욱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주도 보고 궁합도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삶의 지침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위하여 싸운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와께서 미워하시는 이라 신명기 16장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이 재단 곁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하나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시켜도 풍요의 땅 가난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재단 곁에 자기를 위한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절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예측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세라는 가난 지방의 많은 신들, 70승이 있는데 그 신들의 모신입니다. 자주 언급하는 바할신, 번영의 신 바할은 아세라의 장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재단 곁에 슬그머니 아세라상을 세워놓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겠다는 탐욕 때문입니다. 호세아세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기록입니다. 30세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깨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게다가 그 문제,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 가장 자주 인용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순간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나는 그 문제를 장악할 수 있다는 스카펙 박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닥친 문제,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왜곡시키고 확대하고 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 원인은 내 자신과 내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요할수록 더 큰 욕심을 내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감소합니다. 그 바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시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인 플러스 위, 위한다고 할 때 그 두 글자가 합쳐지면 사이비 위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위하는 것은 사이비, 가짜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짜는 책략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기와 자기 편만을 위한 지도자는 가짜 지도자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목자는 가짜 목사이고 자기를 위하는 교인은 가짜 교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의 자질 중에 반드시 첨가하는 하나님의 항목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그렇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나 지도자나 사람들은 그 자신과 함께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공멸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 근거 역시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게시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여서 우리 양심의 지평을 넓히고 다시 말해서 나를 넓고 깊고 높게 만들어서 선과 악을 다루는 일과 삶의 수수께끼와 씨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숙과 향유라는 뜻입니다. 성숙하, 우리 보고 성숙하라는 얘기입니다. 커락. 성경은 결코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집이 아닙니다.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모래바람만 가득한 광려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광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바람과 뱀과 정갈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에는 물자들이 넘쳐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크기의 바할 신상이 그들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박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의 풍년은 바로 저 거대한 신을 섬겼기 때문이구나. 그들이 가난한 땅에서 저지른 최초의 범죄는 무엇이냐 하면 시띔에서 모함 여자들과의 음행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띔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할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모함 여인들은 뭐예요? 그 신의 신전에 속한 신의 여인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과 음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들을 집안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때 눈을 뭐라 그래요? 깔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이 일로 이스라엘은 무려 2만 4천명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땅에서 저지른 최초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게 만드신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상과 그들의 번영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종교에는 눈의 종교와 귀의 종교가 있습니다. 눈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교이고 귀의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 가면 세계 최대다 각종 괴상한 기괴한 물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세계 최대를 앞세웁니다. 눈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점 눈의 종교화되고 바로 그것이 타락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즉각적인 눈에 집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귀를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냐? 그러면 나는 101번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이 허상임을, 피상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는 아무리 화려한 것을 보셔서라도 그것은 허상이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아니하고는 모든 것이 피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모든 타락은 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단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그 맛인 석가를 보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이 두려움은 하나님과 떨어질 때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와 떨어질 때 느끼는 그 두려움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믿을 것은 우리 자신들 뿐입니다.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 책략. 그러나 골몰하며 짜낸 책략들은 당한 문제에 의해서 그냥 쉽게 뭉개져버립니다. 왜요?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연약함 자체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인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가짜 지도자들이었기에 백성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이제 끝난 그 사람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 사람들의 심리.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져 버린다는 사람 의존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물질도 의존하지 말라고 엄명하셨습니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가트리로다. 우리 사람들은 즉각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금방 효과를 내는 것. 복잡한 것을 당최 싫어합니다. 그래서 깊은 묵상과 순종과 시행착오가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도 간단한 공식으로 복받는 비결로 바꿔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거짓 맹세, 헛된 말,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리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가트리로다. 거듭나지 못한 우리 인간들의 경박함에 대해서 아브라함, 헷셀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써먹기 위해서 연구한다. 본질?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인문학? 필요없어. 써먹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이용성을 따져서 그 가치를 정당화한다. 그래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연구한다. 그 결과 하나님은 황금 송아지가 된다. 기독교가 소원 충족의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기복신앙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아윈의 송아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벳아윈의 송아지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과 분리되자 원초적인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이들은 금 송아지를 세우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이 일에 앞장섰던 이가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자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세우고 외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초대왕과 초대 제사장의 외침은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베다웬이 곧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자 공산주의자들에게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지도자 시신을 영구 보전하여 최고의 정성으로 모십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레닌, 모택동은 그들의 금송아지입니다.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저들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금송아지입니다. 대한민국 초대교인들은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에 앞장섰습니다.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3.1절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번영하자 수많은 교회들이 기복신앙으로 전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복을 기원하는 금송아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목사들이 아론의 뒤를 기뻐하면서 쫓았습니다. 아브라함 헷셀 하나님을 복받는 수단으로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된다? 금송아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복받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받는 비결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기쁘며 쫓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아론의 금송아지나 베다안의 금송아지나 기복신앙이 절대 진짜일 수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무너집니다. 그 영광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경제성장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냐고 슬퍼합니다. 기복신앙자들은 그렇게 실망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가짜들을 그냥 버려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짜 신앙의 말로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만능, 금권주의가 대세인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프린스톤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맥케이가 에베소서는 성경에서 가장 현대적인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에베소 역시 천박한 상업자본주의에 찌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만능, 금권주의가 만몬신이 지배하던 에베소 거기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대전제가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10여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점점점점 풍성케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진리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제 어느 때이든지 적용하면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100명의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달달달달 볶았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자기 이상형과 결혼했습니다. 나머지 99명은 안 됐습니다. 그럼 진리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적용하면 반드시 실현되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 그것을 어렵더라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면 내가 살고 내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지침은 이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만몬신은 자기의 가르친 대로 하면 개천에서 용이 난다면서 탐욕을 계속 부추깁니다. 일천번째 해, 새벽재단을 쌓아. 그런데 그를 따라갔다가는 욕만 쓰다가 다시 개천에 처박혀버립니다. 만몬신에 대한 단호한 거부가 새 사람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둘째,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이득을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런데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척경입니다. 호세하설을 강의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몬이 시키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고 설사 부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그림자가 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랑의 두 기둥이 바로 세워질 때 진정한 부자가 되고 그 풍년은 영속됩니다. 여러분, 잘되는 가게들 한번 보십시오. 먼저 고객과 종업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습니다. 또 돈 벌기 위해서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 그러니까 퍼주자. 왜요? 돈 더 벌린다니까. 그러다가는 직통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부자가 되겠다. 돈을 더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뽑아버리십시오. 뽑아버리십시오. 정말 성심성의껏 내 맡은 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어라. 살면서 절대로 불의와 거짓에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의와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불의와 거짓에 절대로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뻣뻣하게 대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사회에서 살다 보면 윗사람을 모십니다.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막을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최고의 리더심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합니다. 그리하면은 나는 저절로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향유하게 됩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우리들이 망쳐버렸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정화시키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웁니다.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살릴까 기도하며 찾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살고 그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진짜 영원한 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